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비도 오는데 제가 여러분께 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비라입니다! 시원하시죠? 네! 어머머요 이렇게 우리 비도 오는데 좋은 추억으로 오랜 시간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성주참의 생명문화축제인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도 2년이니까 우리 이 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좋습니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집!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남자 대 남자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남자 대 남자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하나! 어느지 기가 될까요 제발 너에게 불려주세요 그 사람만 나에게 불려주세요 집을 달라 쉬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 쉬면 차를 드리고 자 이번에는 남성분들만 하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요 집을 달라 쉬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 쉬면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웃겨가지고 집을 달라 쉬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 쉬면 차를 드리고 아유 그래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굳은 날씨인데 여러분들이 공연을 즐겨주셔서 오히려 제가 무대에서 더 힘이 납니다 민트 노랄만 너의 빛을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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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Club 요